안녕하세요. 캐릭터 모델러 지휘만드입니다. 한방에 취업하는 포폴 구성하기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에 찐만두 여러분들 모델링 포폴 피드백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퀄리티만 보기에도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렌더링 이미지들이나 포폴 내용 구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피드백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차라리 영상으로 남겨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취업이나 이직하실 때 포트폴리오의 이미지들의 구성은 이 영상 하나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대상자는요. 모델로 취업준비생 그리고 포폴 정리가 힘든 경력자 아트스테이션 업로드가 힘든 사람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취업이나 이직을 할 때 아트스테이션을 좀 링크를 남겨서 거기에서 자기의 온라인 포폴을 보여드리려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트스테이션에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해라라는 어떤 가이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이에요. 효과적인 포폴 연출을 하기 위해서 누구나 보기 쉬운 구성을 하기 위해서 3초 탈락을 막기 위해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미지들을 열심히 찍었잖아요. 와이어도 찍고 하이메시도 찍고 뷰티샷도 찍고 포즈도 잡고 많이 찍는데 구성이 좋아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인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그분들도 조금 더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효과적인 연출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준비를 한 거예요. 구성이나 이런 게 많이 안 좋으면 진짜 3초 만에 포폴을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포폴 구성. 목차를 알려드릴게요. 별거 없습니다. 오늘 제 소개 포폴 이미지 정리 방법 포폴 구성에 꼭 필요한 내용들 효과적인 포폴 구성 예시 소개 포폴 구성에서의 마음가짐 마무리인데요. 30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발표자 소개를 짧게 할게요. 제가 이런 웹이나 할 때마다 소개를 하는데 짧게 할게요. 먼저 2014년부터 해서 지금 8년차 됐나요? 8년차 9년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트클라슈, 시즈맨 그리고 서페어 관련 튜토리얼 업로드하고 추천사를 이번에 안콜님 배경에 한번 추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 포폴 이미지 정리 방법입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먼저 이미지는 이미지 한 장 한 장 다 따로따로 들어져 있잖아요. jpg 등 png 등 tif 안됩니다. 무조건 jpg나 png로 남겨주세요. 그런데 이 이미지들을 한 장으로 남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길게나 세로로 길게나 가로로 길게도 돼요. 보통 픽셀로 따지면 가로 4만 픽셀에 세로 4096 그리고 가로가 4096에 세로가 4만 픽셀 이렇게도 남길 수가 있죠. 이게 아니면 pdf로 하나로 남길 수가 있어요. pdf 데이터 하나에 다 때려 넣어서 마우스 힐로 이런저런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pdf도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해상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픽셀을 넓게 가져가서 4만 픽셀, 6만 픽셀 가져가서 거기에 4096, 4K 이미지들을 차례대로 나열하거나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트세이션 링크를 남길 수도 있고요. 제작 과정 유튜브 링크를 남길 수가 있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만약에 아트세이션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정말 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블로그 올리시면 안 돼요. 네이버 블로그 절대 안 되고 맥제 같은 데다가 내가 이런 거 올렸다. 그 링크 남겨주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온라인 포트폴리오는 아트세이션으로 통일시키고 거기에다가 그 안에 유튜브 링크를 올리시거나 제작 과정이 모여있는 자기 유튜브가 있다면 그 링크를 따로 기입을 하시면 참고가 좀 많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엔트리를 할 때 제출 방식이 회사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용량도 다릅니다. 용량 1기가 돼 아니면 100마가 안에 제출을 해라 이러면 이미지들을 계속 용량을 다운그레이시켜서 올리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아트세이션 링크만 보내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제출 양식이나 어떤 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 룰을 일단 확인하신 다음에 이미지들을 정리를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러면 포트폴 구성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지키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피드백을 저한테 받으려고 아트세이션 링크를 보내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지키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자기가 올리고 싶은 대로 그냥 올리는 거야. 포즈를 많이 찍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포즈만 쫙 올리거나 자기 올리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정확하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지켜주시면서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와이어 프레임 샷을 꼭 올려주셔야 돼요. 없는 분들이 많아요. 와이어 프레임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A 포즈나 T 포즈 모션 포즈도 있다면 와이어 프레임이 있는 이미지를 꼭 추가하셔야 되고 모델링 제목하고 제작 이유도 남겨주셔야 됩니다. 항상 제목 피메일 이런 거 안 돼요. 나이트? 안 돼. 이런 거 말고 다크 나이트 누구누구 화이트 엔젤 누구누구 이렇게 하시면 포폴드를 공유할 때 편합니다. 왜냐면 이름이 있으니까 제목하고 제작 이유까지 꼭 남겨주세요. 제작 기간도 남겨주세요. 없을 시에는 탈락 사유가 좀 돼요. 근데 질문을 또 받습니다. 만약에 제작 기간이 없다 하면은 이거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라는 내용으로 몇 번의 질문을 받을 거예요.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제작 기간 표기를 반드시 하셔서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사용한 프로그램 버전을 남겨주세요. 텍스트로 남기셔도 돼요. 아시겠죠? A포즈, 전신샷, 디테일샷, 와이어프레임, 포즈샷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셔야 되고요. 하이 메쉬샷 필요합니다. G브러스에 그냥 이미지를 올리셔도 되고 노멜맵만 들어간 머드샷도 좋아요. 그 다음에 턴테이블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데 있다면은 조금 더 취업할 때 가산점이 붙습니다. 내용 숙지하셨죠?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이어프레임 샷이에요. 모델로 지원에 와이어프레임 샷이 없다? 이거는 나는 취업을 하기 싫다. 나는 취업을 안 해도 된다. 라는 거랑 같습니다. 모델로 취업에 와이어프레임이 없다면은 그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입이나 경력 모델로의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은요. 신입 지원은 와이어프레임을 보는 게 거진 한 60%, 70% 정도 될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폴리곤을 하는지 거기에 전부 다 거기에 역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반드시 와이어프레임 꼭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 포즈 와이어프레임은 무조건 100% 넣어주시고 포즈가 있는 포즈 뷰티샷에는 와이어프레임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있다면은 넣으시면 좋아요. 그거 찍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꼭 넣어주세요. 모델링 제목과 제작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먼저 모델링 제목은 필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퍼폴 언급하기가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꼭 지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화이트 앤젤 베로니카 이런 식으로 제작에 있어서 애정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무슨 뭘 만들었다 해서 인스타나 어디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름이 있으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애정도 올리면서 좀 모델링 퍼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간단하게라도 제작하게 된 이유와 계기를 좀 표기하는 게 좋아요. 퍼폴마다 어떤 걸 중요시해서 제작을 했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어필하기가 좋거든요. 지브러쉬를 연습하기 위해서 패브릭 질감을 표현해보고 싶어서 마모셋 베이크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면접할 때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많아져요. 제작 기간은 반드시 표기하셔야 됩니다. 와이어 프레임하고 똑같아요. 제작 기간이 없어? 그럼 나는 취업하기가 싫습니다. 라고 똑같습니다. 제작 기간이 있어야만 이 사람의 손이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실무에서의 얼마나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은 이런 식의 기간을 주면 이 정도까지는 뽑을 수 있구나 라고 대략적인 견적을 회사 측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기간을 대충이라도 명시해 주세요. 예를 들면 20일, 30일, 반년 모델링은 얼마나? 텍스처는 얼마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 스케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 작업하는데 세 달이 걸렸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세 달의 스케줄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겁먹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포폴 제작 기간은 정확하게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 스케줄은 나중에 취업하셔서 생각하세요. 사용한 프로그램과 버전은 왜 남기냐? 버전을 남기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메인툴 버전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원자가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A-Pose, 전신샷, 디테일샷, 와이어프레임, 포즈샷 이거는 어떤 거냐면 포폴 구성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남겨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동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구성은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A-Pose 전신으로 시작해서 디테일샷, 포즈샷, 하이메시,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기본기부터 툴 스킬까지 전부 다 확인 가능한 흐름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기본 포즈가 없다, 와이어프레임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실력 측정이 좀 불가능한 면이 있고 무엇보다 취업할 생각이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포즈랑 와이어프레임은 꼭 넣어서 자기의 실력을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이메시 샷은 G블러시라든지 블렌더라든지 머드박스를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하이메시 제작 스킬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고요. 하이메시의 퀄리티가 높다면 바로 취업이 됩니다. 하이메시 퀄리티는 보여줄 수 있을 이미지 많이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로우 메쉬에다가 노멜맵만 넣은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회색톤이나 진흙색으로 살짝 갈색 이걸로 넣으시면 좋고 대형 게임사의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너티독이나 오버워치, 그리고 사이버펑크, 위쳐 이런 것들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좋긴 하지만 제가 이따 뒤에 이미지를 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턴테이블하고 제작기 영상은 렌더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필수가 아닌 우대사항이긴 하지만 지원자의 노멜맵 스킬이나 러프인스를 얼마나 잘 썼는지 이런 텍스처 스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하나로 있다면은 좀 더 후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오피셜입니다. 이건 제가 팀장님들한테 몇 번 여쭤봤는데 이미지만 있는 사람하고 턴테이블이나 제작기가 있는 사람하고 점수가 좀 달라요. 영상들은 스케치페이유나 비메오나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아트스테이션에 올리거나 그 링크 주소를 바로 거기에다가 정리해서 보내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시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를 효과적인 포퍼 구성하기에 대한 예제예요. 순서대로 쓰시면은 효과적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먼저 A포즈, A포즈 전신입니다. 전신 렌더링, 그리고 A포즈 와이어, 디테일샷, 디테일 와이어 프레임, 포즈 뷰티 뷰티샷이라는 거는 풀 렌더링이에요. 라이팅, 그림자, 모든 섹처가 들어간 뷰티샷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포즈 와이어 프레임, 하이 메쉬, 턴테이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가 A포즈는 이렇게 돼요. A포즈를 정면하고 후면 이렇게 넣거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45도씩 돌려서 정면 45도 돌리고,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후면 이런 식으로 A포즈를 전신을 보여주시면은 더 좋아요. 3의 의식도 돌리게 되면은 중간중간 퀄리티를 확인하기가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A포즈를 처음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A포즈 와이어 프레임 내가 이렇게 폴리곤을 써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써서 작업을 했다라고 해서 A포즈의 와이어 프레임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안 넣어도 돼요. 회색으로 넣거나 아니면 텍스처가 들어간 상태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표시를 한 렌더링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는 디테일 샷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클로즈업, 큼직큼직하게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상반신, 하반신 나눠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잣이 있는 부분, 왼쪽 칼과 오른쪽이 다르면은 이런 식으로 디테일 샷을 나눠서 올릴 수도 있겠죠. 디테일 샷이 끝났다면은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샷이 들어갑니다. 확대된 와이어 프레임, 회색으로 넣으셔도 되고 텍스처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가까이서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와이어 프레임 샷도 중간중간에 꼭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포즈샷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포즈를 취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포즈샷을 올리게 됩니다.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죠. 모델링을 이렇게 크게 정면에서 포즈를 취하거나 이렇게 측면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토르처럼 완전 A 포즈에 잠깐 무게중심을 살짝 얹어서 무기만 한 이런 포즈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무리하게 리깅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포즈로 효과적인 뷰티샷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즈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서 있는 포즈에 살짝 오른쪽 다리를 뒤로 빼서 자연스럽게 서 있는 포즈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살짝 골반을 살짝 빼서 이렇게 서 있는 포즈로도 상당히 어필을 할 수 있는 뷰티샷이 나옵니다. 무기 들거나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냥 평범한 서 있는 포즈샷으로 뷰티샷을 찍으면 좋습니다.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포즈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포즈를 취하게 되면은 좀 어디 꺾이는 부분이나 소매가 접히는 부분이나 이런 식의 모델링이나 와이어 프레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포즈를 취한 상태에서도 와이어 프레임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A 포즈가 아니더라도 포즈에서도 와이어 프레임을 넣었구나 하면서 확인을 한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이 메쉬 샷이에요. 이 크레토스는 집으로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하이 메쉬를 제작을 했다. 이건 아직 토폴로즈라든가 베이크 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하이 메쉬를 제작할 수 있다. 라는 스킬을 보여줄 수 있는 샷입니다. 이렇게 A 포즈로 할 수가 있죠. 이런 하이 메쉬 샷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돋보이는데 진짜 좋아요. 반드시 하이 메쉬 샷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드 샷이에요. 이거는 엔진입니다. 이건 엔진 샷이에요. 엔진 안에 모델링을 넣고 거기에다가 노멀맵하고 러프니스를 넣어서 컬러를 이렇게 머드 샷으로 넣은 거예요. 여기에 오클루전이 좀 들어갔죠. 그래서 주로 오버워치에서 많이 쓰는 머드 샷입니다. 이것도 돋보이기 좋아요. 여러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가 좋으니까 오버워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이버펑크 2077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화면에 한 장에 하이 메쉬를 이렇게 턴 테이블처럼 돌려서 넣는 방법도 진짜 보기 좋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의 취업률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진짜 한 방에 취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 메쉬드 샷에 이렇게도 디테일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더 보여줄 게 있다. 보여주고 싶다 하는 부분은 하이 메쉬드를 클로즈업해서 따로따로 저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턴 테이블인데 턴 테이블은 지금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올린 거예요. 볼게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보통 이런 영상들을 스테이션에 다 들어갑니다.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셔서 링크를 보내시면 되죠. 이거는 제가 한 건데 이건 GIF예요. GIF 같은 경우는 바로 클릭으로도 이렇게 빨리빨리 볼 수가 있어서 좋긴 한데 퀄리티가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보여주게 되면 취업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점수를 많이 따는데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턴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작기입니다. 제작 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어떤 리깅을 했고 어떻게 한다 하고 있다 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런 영상들입니다. 렌더링 이미지는 좀 멈춰 있잖아요. 멈춰있는 이미지보다 역동적인 영상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취업에 대한 어떤 의지나 자기의 장점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했던 서폐 제작기인데 이런 것들도 타일매스를 해서 보통 텍스처를 어떻게 만들고 있다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은 진짜 좋아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작업을 했구나 이렇게 작업을 하는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포폴 구성할 때의 마음가짐인데요. 여러분들 진짜 포폴이 열람 3초 만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뽑을 때 그 회사에서 원하는 자료들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와이어 프레임이 없어? 그럼 탈락. A 포즈가 없어? 탈락시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A 포즈, 기본 포즈랑 와이어 프레임은 반드시 넣어주시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렌더링 이미지가 아니에요. 취업하기 위한 정보들을 최우선으로 먼저 업로드하셔서 보여주기식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두 개를 드릴게요. 하나는 오늘 웨비나의 내용에 딱 맞는 아트스테이션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했거든요. 그거랑 한 장으로 정리가 된 이미지를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아 이렇게 하면 좋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참고를 하셔서 포트폴리오 이미지들을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랄게요. 꼭 한방에 취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이미지들과 힘내서 준비한 내용들이 더더욱 빛을 낼 수 있도록 이런 구성을 잘 생각하셔서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VIP 먼저 확인할 수가 있고 무료 공개 이후에 찐만두 전용으로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 많이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찐만두 혜택입니다. 서페 최신 버전이에요. 8.1 버전입니다. 최신 6분짜리 튜토리얼 보실 수가 있고 어도비 공식 튜토리얼 한국어 프리 설명 영상 볼 수가 있고요. 매주 목요일 라이브 다시 보기 볼 수가 있고요. 프로 모델러의 경험담이나 신입 모델러 취업 관련 인터뷰가 있어요. 그것들 보시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취업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했구나. 이런 인터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러의 길이라는 모델러를 선택하고 나서 모델러 프로가 될 때까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픽 실무 용어가 정리된 영상이 있어요. 이거 보시고 취업하기 전에 실무에서 쓰는 그래픽 용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여러분들의 앞에 전용 아이콘까지 이 모든 것들이 5,000원이에요. 5,000원에 모든 걸 이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찐만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휘만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